네, 오늘의 시그널은 파세코입니다. 파세코 난방 업체인데요.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준비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항상 어떤 새로운 게 나올 때, 그 어떤 새로운 소용돌이가 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. 지금 뭐 어렸을 때 전기매트를 썼었습니다. 그렇죠, 전기매트 한 마디씩 다 썼는데 막 화재가 나고 이런 뉴스가 몇 번 나왔어요. 그리고 전자파가 굉장히 유해하다.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온수매트가 유행을 하더니 온수매트가 또 유행해서 엄청 옆집 다 샀어요. 이웃집 아파트에 다 샀어요. 그런데 갑자기 또 온수매트가 그 물을 갈아야 되고 밤에 물소리 때문에 시끄럽다. 그리고 물을 갈아야 되는데 물 갈아가기 귀찮으니까 냅두니까. 그 안에 썩는다, 세균 번식. 그래서 갑자기 또 3세대가 나왔습니다. 지금 전기매트 샀다 버리고 온수매트 샀다 버리고 이제는 카본 매트가 나왔어요. 이게 전기매트는 아까 전자파랑 화재 위험, 온수매트는 누수와 세균 문제가 있어서 카본 매트가 이거를 다 잡아주는. 전자파도 없고 물 채울 필요도 없고 세균도 번식 안 하고. 이게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새로운 곳이 열리고 있어요. 이게 보일러 기술을 가졌던 기뚜라미 보일러가 처음에 이걸 내놨고 파세코도 이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바로 온 DC 카본 매트. 이게 나왔어요. 물 데울 시간 필요도 없고요, 온수매트처럼. 그래서 지금 극간의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이게 뜨고 있다. 그리고 유럽, 유럽이 지금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으면서 난방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구닥다리인 줄 알았던 석유 스토프가 다시 팔리고 있다. 천연가스로 편하게 집에서 그냥 받아서 난방을 했으면 이게 필요가 없었겠지만 이제 석유 스토프가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유럽의 지금 석유 스토프 판매가 대폭 증가하면서 3분기 수출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프랑스, 네덜란드, 이탈리아, 스페인, 유럽 전역에 수출화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파세코는 이 지금 생활형 가전하고 난방 가전이 있는데 이 난방 가전 쪽에서 지금 이 겨울철 특수를 누리고 있다. 여름에 창문형 에어컨도 있지만 겨울에 올래 강자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파세코의 어떤 지금 겨울철 가전의 특수, 이 부분에 매력이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전기매트와 온수매트의 안전 운전들을 보완한 카본 매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겨울 특수를 누리고 있는 파세코 아랍파는데요. 가격 전략도 좀 간단하게 볼까요? 네, 20개월 선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2019년도에 돌파한 이후에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 2022년도 중반에 여기에 지금 깨고 내려가서 지금 이거 그동안 타고 오던 채널이 약간 밑으로 한 번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이 채널 하단에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제 채널 상단, 그러니까 채널 하단이었던 부분이 상단이 된 거죠.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2만 원 가까운 1만 8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파세코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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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